돌린다. 이거 맞췄어? 어. 박스 한 번만 해주세요. 유튜브 촬영하시나봐요. 연희들과 오랜만에 식당에 나오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전혀 안 떠. 난 어제 새벽 6시에 그게 진짜 너무 웃겨. 만두국 끓여먹기. 공감 능력 0%와 마이너스 500%와 공감 능력 99%의 먹방.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? 나는 덕자를 보면서 쟤는 진짜 무자비한 애다. 이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나온 내가 진짜 약간 미친 거 아니야? 그랬는데 마이너스 500은 진짜 처음 들어보는 주체. 진짜. 공감 능력이 마이너스 500은.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뭔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요. 어 맞아 맞아. 해결책을 지어야지. 이게 감정적인 걸 해봤자 변하는 건 없어요. 잠깐의 5일간 해소? 그걸로는 당신의 인생이 변하지 않아. 오 역시. 충국장 2인분. 김치찌개 2인분. 주물럭 3인분. 아 맛있겠다. 근데 이 동네가 약간 좀 오래된 동네거든요. 그만큼 맛집이 인정된 집이 많은 곳. 아니 아까 롬앤이 그랬어. 충주는 간판이 맛있게 생긴다는 맛. 간판 맛집. 응. 맞아 맞아. 아 냄새 맡으니까 다시 배고파진다. 저기 만두 70원을 드시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진짜 70개 어떻게 먹었어? 오빠가 70개가 시켜놨던데. 아 시켜놔가지고 하고 먹는 거야 그거를? 맛있어요 그리고. 돼가지고 더. 히히. 어허. 이게 또 나아. 와. 쯔쩍까지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괴롭습니다. 괜찮아요. 와우. 와. 아 청국장 진짜 맛있다. 진짜 깨우시려 했어? 진짜 깨우시다. 진짜 깨우시다. 음. 와, 맛있다. 와, 이거 너무 맛있지? 자기야, 한 입 줄까? 아니, 그럼. 자기야 해서 입만 다 떨어져서 한 입 안 했어요. 노랗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응, 그런 거 같아. 난 진짜 둘이 결혼하면 큰 입은 고생만 원하네. 나가주시길 바래요. 나가주시길 바래요. 나도. 고맙습니다. 희밥이가 공감 능력은 마이너스 500% 나왔지만 음식은 진짜 잘 챙겨줘요. 전 같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아니야, 이분이 아까 희밥이 피지어로 제작했을 때 가방에다 모자리지다는 것 같아. 왜 그 정도로 사랑해? 방금 세. 맛있지? 나 마늘고추는 게 제일 좋아. 뭐지? 내 동생 마늘고추 한 번만 찍어줘. 좋지, 좋지? 밥뚜껑. 쌈장이랑 이거랑 주물럭 3인분 추가요. 네? 네? 네, 주물럭 3인분 추가해 줄 수 있어요. 주물럭 2인분인데? 이거 3인분이야? 저희 3인분씩 안 하네? 근데 난 백반집이 진짜 손맛이 좋아야 된다 생각해. 그치? 모든 걸 다 잘 해야 되잖아. 그치? 그러니까. 쉽지 않은데. 가까운데 이런 데가 있잖아. 그러니까. 저희도 뭐 먹을래요? 청국장 같은 거? 청국장 먹고 싶더라. 청국장 먹고 싶더라. 어, 둘이 치고 오빠 진짜 맛있어. 청국장이랑. 청국장. 둘이 치고 먹어봐. 그쪽 혹시 청국장 얻으실 생각 있으세요? 네. 없어요. 저희 청국장 두 개랑 주물럭 두 개 거짓말!! 부터는 저희 거에요? 제 요즘 사이에 따로 먹으려고요. 저의.. 스태프 거는 따로 먹으려고 해요. 아, 김치.. 김치 무근지다 ! 아우아...! 와아... 아우.. 우리 나랑 같이 묻자거. 응. 좀 좀 조금만 더 더 챙겨. 그냥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게 나겠다. 응, 나 다 잘 모르겠어. 응. 방금 들어오면 딱 뜨는 게 너무 부담줘 아고 다 내려달라 했어. 루미랑 biased랑. 응. 치킨을 처음 먹어보는 육수 음 나 꼭 가자 먹고 집에 갈게요 오ле 안 되는게 좋아? 좀 쉬다가 tan j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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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집에 물러 오기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무리 그래도 방송에 안 나온다고 꼭지를 그렇게 난리 했으면 음! 이거 맛있다 이번 년도에 말해 오늘 하자, 아빠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도매랑 누미랑 만약에 결혼하면 트기가 얼마나 해줄 거야? 티비? 티비는 천만 원하지 않나? 천만 원? 둘이 결혼하면 그 정도는 해야 돼 야 그럼 일단 너네들은 1,500원 벌었잖아 진지하게 합방 생각해 봐 1억, 1억까지 모아봐 그래, 1억까지 모아봐 글쎄 1억 부를 줄 알아서 좀 서운해요 이거 알지? 이거 여러분 이거 알죠? 어 이게 찐인 거 먹어줘야 이거? 근데 양념이 많이 먹어야 돼 양념이 가비 N.O 밥 좀 더 가봐줄게요 응? 이상합니다. 상ğan 야채 너희 너무 맛있어 나의 애 넌 그냥 priorities 끝 같이 배불러진다고? 배불러진다고? 응 룸미씨는 되게 주위에 귀가 많네요 저 엄청 밝아요 귀가 자꾸 룸미한테 말 걸어 뭐와 친해지 마 공과사는 구분하자 나 지금 2중이야 자기야 나 불편해 진짜 미미 연애 중이면 개소름 와 그러면 나도 소름 나 지금 2중이잖아 상추 싸먹는 거 안 보여지 다 여기다 난 남자친구 앞에서 이렇게 촬영 못 할 거 같아 나도 그러니까 룸이가 얼마나 프로야 짠 밥을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이즈가 저렇게 먹었으면 돼 이즈도 좀 저런 거 해보면 안 될까? 응 안 될까 이즈야 그럼 제가 한번 원샷 받아보겠습니다 엄청 큰 거 아니에요? 집에 안 들어왔어 저 사실 입이 작아요 저는 상추를 반을 달고 저는 고추를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그럼 저 원샷 받은 거예요?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오오 흐어 짠 held 일단 이런 나물들도 넣고 밥도 넣고 256 이바 휘밥이는 뭔가 영혼이 맑아 보인다고요? 와 근데 어제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때려서 기절시키고 싶었거든? 근데 오늘은 배달음식이니까 너무 계속 먹이고 싶다 너무 뿌듯하다 응 잘 먹을까? 여기 제가 집 앞이었으면 난 맨날 점심 먹으러 올 거 같아 아니 근데 여기 근처가 가정식 백반이 좀 맛있는 집이 많은 거 같아 실패가 없는 도시 같은데? 충격도 좋아요 덕자는 일어나서 바로 집으로 갔어요 응 먹나요? 끊지 않냐고요?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리고 잤는데 덕자가 갈 때 아기 바람이 이따 온대요 그래서 이거 유미님 청주에는 사과랑 또 유명한 게 뭐 있어요? 아 충주인데? 충주에요 실수하시네 사과랑 흑염소탕 뭐지? 다 놈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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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 그래야 돼 흑염소탕이 되게 유명한 거 같아요 어? 저 유미님 근데 보양식이 삼계탕도 있고 이런데 왜 흑염소탕이 유명한 거죠? 글쎄요 아버지가 충주 사람이 아주 낫어 아니 어제는 그렇게 충주 시민 다 됐다고 자부심이 충주가 염소가 많나? 밥 두 개만 먹자 어디다 마주셨죠? 송어가 유명하다고? 어 송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넣고 치김치랑 참기름 오 야 무근지 시슴 무근지네 와 레전드네 와 되게 내가 무근 내가 이런 백반지 내가 봤을 땐 언니보다 내가 1박에 살면서 여기 더 많이 먹은 거 같아 이 주변 떨어질까요? 구이 됐어 이 정도? 이거? 이게 맞아? 맞 이거 양념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이거는 약간 좀 달달한 그런 느낌?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제가 오늘 원래 히밤이랑 같이 올라가려 했는데 여기에 좀 맛있는 짬뽕집이 있다 해서 뭔 짬뽕집? 그 재료들이 다 달라 맞아 각 지역마다 맞아 맞아 진짜 달라 언니 일반 짜장 좋아해? 어 아 나 쟁반짠 그들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촥 해서 그들이 촥 하는 그 면으로 근데 이 주변들이 약간 5명을 다 싸먹어 봐라 다 먹었어? 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히밤 쌓기 재밌으셨죠? 여보가 오늘 왔어요 점심 화합니다 여러분 멋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희리리바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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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랑 같이 밥 먹자 희리리바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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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